수천 명의 일본 관객들 앞에서 매우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일제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관객들을 유광시킨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그 공연은 바로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었는데요. 수천 명의 관객들이 가득 들어찬 오사카 실내 공연장. 이곳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매우 특별한 공연이 열렸고 평소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들이 관객들을 열광시켰을까요? 자세한 공연의 모습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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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들은 수천 명의 관객들의 관객들의 관객들은 수천 명의 관객들의 관객들의 관객들은 수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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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들은